안녕하세요. 권악기술의 공방 제이디라브의 전동훈입니다. 오늘은 악기술이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색소폰의 스케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케일 연습에 대한 중요성과 연습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이 있을 줄 압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연습 방법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과 일본에 있는 음대에서 악기를 전공할 때 매일매일 연습했던 스케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총 12가지의 스케일이 있죠. 메이저 스케일이든 마이너 스케일이든 여러가지 스케일을 이용한 패턴들은 다 12가지의 키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C 메이저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한 옥탑으로 연습하시는 것과 또 한가지 좀 더 많이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옥탑으로 연습을 하시죠. 이렇게만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섹소폰의 모든 키를 다 이용하지는 않아 바리톤 섹소폰을 제외하고는 이 C 플랫이 가장 저음이죠. 그리고 다 포지션 프레젤렛을 빼고 말씀드리면은 섹소폰의 가장 높은 음은 F샵입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을 연습하실 때 방금처럼 한 옥타브만 하게 되면은 이 나머지 3옥탑에 있는 고음 그리고 그 밑에 저음 C 까지는 불지 않게 되는 거예요. C 메이저 스케일로 불 수 있는 섹소폰의 모든 음을 다 굴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C 메이저 스케일로 불 수 있는 섹소폰의 모든 음을 다 굴어주시는 겁니다. 보통 이 3옥타브 키와 이 저음 왼손 테이블 키에 있는 저음 키는 주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장 저음에서 가장 고음까지 모든 키를 스케일로 다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섹소폰을 좀 더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키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 메이저 스케일을 했으니까 F 메이저 스케일로 해볼게요. F 메이저 스케일은 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F 메이저 스케일은 C에 플랫이 붙기 때문에 가장 저음 C 플랫까지 운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메이저 스케일로 해볼게요. F 메이저 스케일을 하면서 2 pap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EgLER 낮은 Cb 까지 내려가서 다시 원래 시작했던 8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Fmaj 스케일을 볼 수 있는 색소폰의 모든 운지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b 해볼게요. Bb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저음에서 시작하죠. 샵 계열로 가볼까요? 샵을 하나 붙이면은 Sol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파에 샵을 붙여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Sol에서 시작해서 색소폰으로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파샵이겠죠. 파샵까지 내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가장 밑에까지 내려와서 C 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Sol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Gmaj 스케일을 색소폰으로 낼 수 있는 소리는 다 내주는 겁니다. 샵을 4개 붙여서 Emaj 스케일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maj 스케일로 지금과 같은 방법을 연습을 하게 되면 테이블키, 새끼손가락에 힘이 많이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색소폰의 스케일 연습 방법 중에서 좀 더 실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스케일 연습은 꼭 꾸준하게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악기술의 공방 제이드랍의 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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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